떨어진 돌발 상황. 잠깐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00이와 1년 남짓 함께하며 이렇게까지 물려본 곳은 처음. 주사 맞으러 갈까. 아픔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는데. 왜 있어. 아 너무 아프다. 여기 떨어지잖아 자꾸. 아니 오는 거 봐. 너 지금 오는 거야 오는 거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거야? 라면은 뭐해? 지금 강아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많이 화가 나는 상태에서. 이제 은별이가 옆에 있었으니까 누구 물 사람 없으니까. 이제 화풀이 은별이한테 한 거야.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500이. 가만히 앉아. 앉아 이렇게. 몰려 몰려 몰라. 내가 왜 내가 뭘. 오 깜짝이. 저 저 저 저 저. 너 저런 거 저거 저 젠다며. 갑자기 굴러들어온 녀석들한테 사랑 뺏겨 관심 뺏겨 혼까지 나. 철모르고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은 탁 하고 원숭이들 기가 푹 죽었다. 짠. 풀죽은 원숭이들에게 힘찬 기운을 팍팍. 새 식구들 때문에 잔뜩 위축됐을 녀석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 동네 놀이터를 찾아 나선 가족들. 아이고 공기 좋네 공기 좋아. 봄볕도 좋고 따스한 게 좋아. 간만에 철봉을 보고 신이 난 녀석들. 자 내 철봉 실력 한번 보실래요. 하나 둘. 어라차. 아이고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이렇게 겁 없는 녀석들이 왜 그렇게 별이 다리 앞에서 꼼짝도 못 했던 건지. 이젠 미끄럼까지. 어린이들 같아요. 완전 신났어요. 잘 노는데요. 둥이 이리 와. 막내 둥이까지 스트레스 그냥 확 풀었다 확 풀었어. 자 이제 충전 완료.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놀고 있는 별과 다리. 쌤이 급히 목부터 축이는데.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기가 무섭게. 오. 별이를 향해 돌격. 오. 앞에서 한 번. 또 옆에서 한 번. 야 시간차 공격으로 대반등이라서 원숭이 부대. 너 이제 조심해라. 응 알았지 우리 간다 너. 오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기 힘든 현실.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별을 내빼. 별이 분뇌 소리를 지르고 내빼는데. 쌤이 끝까지 따라 붙다가 전세가 역전되는가 싶은 순간. 오. 알고 보니 유인작전이었다.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결국 별이 저항 한 번 못 하고. 방구석 신세가 되고 말았다. 원숭이가 확실히 머리가 좋잖아요. 엄마 품까지 먼저 차지해버린 쌤이. 가, 이 년이면 다 컸잖아 저리 가, 이 년이. 뭐하라고? 머리 머리. 아기잖아, 아기. 보다 못한 엄마가 화해에 나서 보는데. 봐봐, 사이좋게, 사이좋게. 어, 싫어, 싫어. 이쁘디, 이쁘게, 이쁘게. 각자스러운 스킨십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의 쌤이. 이쁘디. 서로 시선 회피. 이뻐, 이뻐. 안 이뻐, 뭐가 이뻐, 이 검둥이가. 손까지 마. 둘 사이엔 또다시 어색한 기운이 흐르고. 자, 봐봐, 이렇게. 손까지 마, 이렇게, 손까지 마. 봐봐, 봐봐, 봐봐. 뭐,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둘 사이엔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고. 만져, 이쁘게. 이쁘게. 난 이런 억지화에 반댈세. 아유, 별이 저 진심 없는 표정 봐라. 반댈세. 다음 날. 외출 준비에 분주한 가족. 똥이는 앙증맞은 가방까지 메고. 자, 세미도 준비 끝. 아이고, 어디 가시게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요. 애기도 데리고 공기 좋은 데 가요. 별과 다리가 온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 오랜만에 나들이. 아이고, 가족과 함께하니 웃음이 넘친다. 원숭이들은 따뜻한 물로 그간의 긴장을 녹여버리고. 우리 별이는 커다란 오빠 언니의 귀여움 한껏 받는 시간. 오, 저기 머리가 참 크시네요. 형님들. 누님, 누님. 참 행복하게 사네요. 강아지들은 확 트인 자연에서 마음껏 달리고. 이 순간 우리 똥이는. 아이고, 꽃가 옷 입고 그냥 아장아장 참 잘 두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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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때 살랑한 봄바람처럼 다가온 설레는 변화가 포착됐다.